안녕하세요. 사나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스쿼트웨이요. 다리 들어 올리기로 배에 내천자가 만들어지게 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빠지지 않는 나잇살까지 다 빠지게 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스쿼트하고 입어 두 가지 동작만 매일매일 하신다면 다른 운동이 필요치 않거든요. 제가 오늘 다리 들어 올리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우리 핀나하고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무릎을 세우고 무릎과 무릎을 서로 맞닿게 하세요. 그리고 발과 발도 이렇게 딱 맞닿게 하세요. 그리고 양손은 내 어깨 밑으로 이렇게 가져가주세요. 그리고 벌리기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끝은 서로가 마주 보게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편하다 싶으면 무릎을 조금 길이 더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주의할게 배에 힘을 꼭 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줘야 돼요. 척추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척추를 그대로 이 상태에서 움직여지지 않게 척추를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데 목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 위로 시선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내둔은 천정 위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먼저 들어 올리는데 먼저 오른발부터 들어 올려 볼게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주는데 그걸 들어 올리고 내릴 때 무릎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 안 되거든요. 이걸 흔들거리지 말고 허벅지가 올라올 때 내 발 끝과 종아리가 같이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무릎과 종아리에 힘을 꼭 주고 허벅지를 올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올라갈게 먹방에 올려주세요. 마이터리에서 역할을 하려는 중 게요. 마이터리에서 올려놓은 상자 가즈는 보충이 하나가 가득하는 상자 쉬운 뻔했습니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할게요. 발끝을 뒤로 쭉 빼주세요. 양쪽 50번씩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는 항상 목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 목을 뒤로 젖히고 했기 때문에 먼저 아래로 숙이고 하나, 둘, 셋 옆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5도로 하나, 둘, 셋 45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목을 돌리기를 해주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한바퀴 도는 동안 호흡을 멈춰주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멈추세요. 한 바퀴 돌리고 내쉬어주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두 바퀴를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멈추고 두 바퀴 동안 호흡을 멈춰도 돼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내가 호흡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이 운동은 좋은 게 전신 운동이고요. 얼핏 보면 근육 운동인 것 같지만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동시에 되는 운동이고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운동이 되는 운동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얼굴이 진짜 부위라인이 돼요. 정말 해보세요. 이거 한 일주일 하고 보면은 사진을 한번 찍어 놓고서 한번 봐 보세요.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조금 부위라인이 됐다는 걸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나잇살이 있어서 나잇살 때문에 또 특별한 다루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커트와 얘를 같이 해주면 나잇살이 그냥 같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잇살 빼려고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에 나잇살이 있는 건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만 하신다면 다이어트 끝나고 났을 때 정말 예쁜 몸모로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이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시면 고등한 근육님이 제 몸을 지켜주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괄시한다고 운동 안 한다고 도망가버리거든요. 다이어트가 끝났어도 다이어트 할 때 했던 그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같이 하신다면 제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60이 넘었어도 저와 같은 이런 몸매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하는 대로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정책이 없이 3개월 동안 10kg 이상 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경험한 걸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저를 믿고 따라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빛나 안녕! 자, 너무 한참! 너도 1개월 4개월 10개월